11절에서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합동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히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중직자가 되고 나면 분명히 이게 축복인데 중직자가 되고 나서 중직자가 일하려고 세운 일꾼입니다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혀 중직자를 세워놨는데 마띠아도 세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런데 피택될 때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어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고 사도들이 다 있는데도 빌립이라든지 서대방 같은 사람은 이름이 금형되어 있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있으나 만한 중직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조금 이렇게 이분이 일꾼이거나 여겨지는데 일만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신다 일만 열심히 하면 목사 가슴이 아파요 일을 열심히 하니까 당장 교회는 또 열심히 하니까 분위기상 좋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떤 위기가 올 적에는 결국은 교회를 의지하고 목사를 의지할 건데 목사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교회가 해 줄 수 있는 게 실제 없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 누구나 그 소리 하는데 하나님이 해 주시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잡는단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말씀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 딱 가는 사람은 좀 내가 심하게 이야기하면 아플 병도 고쳐가요 엑스레이 MRI 검사할 필요 없어 말씀으로 검사하면 다 그냥 나와 또 속된 말로 방사능 치료할 필요 없어 말씀으로 방사능을 쫙 영적 방사능을 쫓으면 다 고쳐죠 내가 지금 강신자가 되고 병원 가지 말라 이 말은 아니에요 저도 병원 갑니다 한 달에 아버지 주는 약 먹고 있어요 제가 한 번의 영적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을 듣고도 뭔지 모르지만 말씀에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보면 말을 못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은신하고 있는데 그 조칠 수도 없고 그런데 내 집에 누워가 있으면 그분들 생각이 딱 나는데 이걸 어쩌면 좋냐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고 일만절에 열심히 하니 저기 끝에 가면 비참해지는데 그렇다면 이게 불신자는 그렇다 치는데 이게 보는 사람 전 성도가 볼 적에도 저 사람은 저래 열심히 했는데 뒷것이 왜 저렇지 본인은 내가 이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렇지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직분이 축복인데요 직분에 따른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찾아내세요 보금운동이 지속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금운동 일꾼을 왜 시우느냐 보금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속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오면서 가슴이 좀 답답하거든요 이게 이제 중직자를 세우는데 제일 수고하는 분이 우리 걔는 지금 김건호 장로임하고 안시간 피택 장로가 없으면 남자가 없으면 좀 안 돌아간다 해도 간이 아닌 상황이라 지금 청소하고 계시죠 이게 지금 벌써 중직자를 하면 여기 와서 기도해도 인도하고 미리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알려줄 것도 알려주고 목사가 편안하게 예유를 가지고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할 행정요원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또 내가 자꾸 이야기해버리면 안 그래도 한 짐 무거운 짐 치고 있는데 거기다 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적인 걸어볼 적이 아직도 우리는 미자립이구나 이렇게 여기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작든 많든요 그래서 딱 목사님이 뭐 부목사님이든 행정요원인데 좀 부탁을 하면은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이 행정시스템, 조직시스템이 돌아가야 교회가 편안하게 돌아가지는데 아직 이게 안 되고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제 근사, 장로, 안수, 십사로 딱 세워져서는요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보금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보금행정, 보금조직이 필요하다니까 그런데 와서 막 이렇게 있으면은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안 되는 것처럼 보면서 또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 감사한 건 행정 담당하는 분도 계시죠 현장 뛰는 분도 계시죠 안 되는 것들도 열매가 맺혀져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앉아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문제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 없는 집도 없고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꾼이 서 있느냐 중기장 그러면 이 문제가 제가 있는 모교회도 내가 감사한 건 저는 그래도 좀 감사한 건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다 큰 교회인데 원래 큰 교회가 아니고 개척하다가 커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개척 단계에서부터 커지는 단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때는 어떤 일꾼이 있었고 두 종류의 일꾼들이 막 놓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냥 이게 큰 항공 비행기가 할 줄을 도약을 내가 뜰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때 어떤 축복을 받고 그러면서 뒤로 밀려난 사람은 누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말은 안 하지만 보인단 말이에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좋은 교회라 할 적에는 문제가 없는 일꾼이 교회가 아니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꾼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거기 보면 어떤 교회는 일꾼이 아주 샤프해요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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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는데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거쳐간 두 모교회는 문제가 사실은 더 많았어요 엄청 커 그런데도 뭡니까 그 문제를 풀어갈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뭔 소리 할 적에 어 미투 이렇게 하지 않냐고 그래도 누군가가 풀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일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이 뭐냐 교회의 현실을 보세요 지금 한국에 교회가 난리 나잖아요 큰 교회는 큰 교회에 들어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에 들어 전부 조직이 보금 중심이 아니고요 인맥 중심 이 전부 보금 중심이 아니고 인맥 중심 혈련 중심 뭔가 자기끼리 자기끼리 좁은 의미로 인본주의를 하는데 결과는 안 한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기준으로 가지고 한다고 무슨 약이냐 메시지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항상 중직자는 일을 해야 되는데 메시지 적용을 해 줘야 됩니다 남전도에 갔다 여성교회에 갔다 구역에 갔다 누구를 만났다 반드시 메시지를 적용시켜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을 딱 만나면 나는 교회 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데 이분은 강대상에서 은혜를 받고 있네 이게 되어져요 제가 예원교회에 있을 때 집사로 있는데요 심지어는 교역자가 청년에 와가지고 지도를 하면서 목사님 설교가 잘하니 못하니 심지어는 뭘 가지고 왔냐 어느 날 순복음 뉴스지 있잖아요 옛날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했던 본문 이런 거 있는 그래서 그걸 뚝 들고 왔어요 주집사님 이거 한번 보시라고 한 개 더 끄집어내요 목사님 지난주 설교 행기 이건데 보세요 조사도 하나 틀리고 그대로 읽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쳐다보면서 왜요? 왜요? 이분은 웨트민스트 논 박사거든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분이 진짜 여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걸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분은 내한테 뭘 했냐 미투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일 교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파워를 가진 사람이니까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미투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볼칙에는 자기가 볼칙에는 내가 조금 지하고 통하고 또 조금 분석력도 있고 비판력도 있고 쉽게 말하면 조금 그 당시 작은 교회에서 볼칙에는 그런 작은 교회에서는 인텔이라고 반 거예요 인텔이라고 내한테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미투를 해보세요 내가 이제 굴에 나와버리니까 이 사람이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이분 눈빛을 보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보느냐 내 눈빛을 단위 목사 끈앞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그걸 딱 읽었거든 내가 눈치 구단 아닙니까 그 말 아닌데 내가 지금 목사 편의가 아니고 이 말이 아닌데 난 진심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조직과 행정 이게 조직이라고 할 때는 조직을 이야기하는 게 이게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일꾼입니다 사람하고 뭡니까 행정은 이 말로 하자면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일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꾼이 세워져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는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권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세우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교회 전체 우리가 실제적인 성령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목사가 아무리 지원자 잘났다 해도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인도를 못 받을 때가 있어 그래서 뭡니까 성령인도를 받기 위해서 또 반대로 마귀의 역사를 차단해야 돼요 마귀의 역사를 차단해야 돼요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교회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를 차단해야 돼요 교회가 빈틈을 주면 안 되지만 빈틈이 없을 수 없어 사람이 살기 때문에 문제 없을 수 없다니까 여러분이 자꾸 교회와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문제 있는 교회가 정상이라니까요 문제 없는 건 지구상에서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월에 적은 줄 모르고 우리 교회에 문제 하나도 없다 하거든요 그 말이 희망상이에요 문제 없기를 원한다 그런데 실제 있어요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과 단위 목사가 하나 돼서 성령의 인도를 실제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마귀의 역사를 차단해야 되고 주의 종이 이 목회자를 도와가지고 보금사역에 전무하기 위해서 제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공관리 협박이 아니고 중직자를 임명하니까요 내가 서론에 이야기하잖아요 직분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말씀 따라가야 돼요 메시지 적용을 이게 안 되어지면 희한하게 뭐가 이상해진다 뭔지는 모르지만 빈트가 안 맞다 그래서 첫째는 성령 인도 두 번째 마귀의 역사를 끝내고 세 번째는 뭡니까 목회자를 도와서 보금사역에 목회자가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제대로 써주고 중직자가 밀어줘야 성교사이고 전도사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도를 온전히 합니다 중직자는 뭡니까 교회 전체의 지체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그리스오의 몸으로 세워가야 돼요 그리스오인으로 그리스오의 몸으로 세워가야 돼요 다섯 번째 봉사의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 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중직자 모임이지만 좀 기도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통해서 성령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보세요 이게 교회가 좋기는 한데 그냥 별 문제는 없는데 이게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으니까요 이게 왔다 갔다 죽어나는 게 김건호 장도님하고 안식한 집사님 몸이 홍길통이 돼 있대 이게 뭐가 일이 힘들어지는 거야 우리가 빨리 한 군데로 몰아야 돼 주일은 주일대로 이게 두 개가 되더라도 주일은 주일대로 그냥 올인할 수 있는 장소가 나와야 된다고 빌리든지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든지 이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내가 여기 안 피택 장노인도 있지만 미국이라서 내가 그냥 봐주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한테 벌써 맞아 죽었어 아니 이 들어오는 입구에 텐트가 너덜너덜너덜 하고 앉아 있는데 내가 지금 말을 안 하다가 또 해버리네 올해 연말까지 내가 지켜보려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보려고 했는데 누가 오면서 딱 보고 야 청년을 보면 누가 야 이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보더라도 내가 보더라도 단임 목상이 보더라도 성도들이 보더라도 이거는 좀 부끄러운 것이다 없이 다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겠지 이를 보면서 그걸 안 행기 짜증나는 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을까 그것만 붙잡고는 어떻게 살까 감각이 여러분 책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고 안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사업체라고 칩시다 깨끗하다 안 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요 여러분이 사업장에 갔을 적에 뭔가 주도적으로 이거는 되는 일이다 안 되는 일이다 이게 빨리빨리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건 뭐가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저는 체질이 나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하냐 못하냐 그것과 십이 거는 체질이 아니에요 말투가 들으면 꼭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말이 아니고 기본 상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저기 있다면 했다 안 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업에 꼭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못 봤다면 큰일 나는 거라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그 눈을 가지고 직장생활에서는 사업할 적에는 보이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하기는 해요 우리 집에서는 그래 하겠지 내 사업장에서는 그래 하겠지 그거는 다른 사람도 하는 거라는 거죠 말라주면 다른 사람도 하느냐 그 뭐냐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눈을 가지고 있냐 말이에요 그게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되는데 안 보인다 그 이야기예요 그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에게 뭐 했다 안 했다 청소할게 그 이야기예요 우리 집도 내 방에 가면 지저버네 내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 눈 눈 딱 이래 보고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 이게 개념이 와야 되는데 한 번 오고 두 번 왔다 갔다 하다 오면 나중에 딱 그냥 습관이 돼가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자 잔소리 그만하고 첫째 장로 세우는 이유 잘 알아야 됩니다 장로를 세우는 이유가 아니고 장로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출애국기 17장 8절 16절에 이드로 장로는 지도자 협력해서 특히 목사와 협력해서 뭡니까 그리고 이 뭡니까 아말렉과에 전쟁하는 거잖아요 영적 싸움의 승리 그래서 여러분이요 장로는요 목사가 연약할수록요 세워야 됩니다 축복받습니다 제가 수영록에서 축복받은 이형식 장로님이라고 봤는데요 김종민이라고 목사님이 되시는데 청년의 총무 출신이에요 배경이 불신지반입니다 이분은 대대로 신앙생활하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순교자 집안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신사참배하다가 죽을 뻔해서 살아오신 분이에요 얼마나 결혼을 반대했는지 몰라요 내 딸이 불신자 집안 배경이라 결혼 못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엄청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결혼해 결혼을 했어 딸이 그런데 이분이 하다가 잘 나가던 안 그래도 좋은 배경에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거는 국민은행에 다니거든 사위가 그래서 그거 봐줬는데 아이고 잘 다니는 국민은행을 때려치우고 목회자가 된다네 그런데 이분이 전도사가 딱 돼가지고요 신방을 딱 갔는데 그 장인이고 그 교회 장노님이고 세상에 성공한 그분이요 무릎을 딱 꿇고 예배를 드리더라 왜 그러냐 내 사위가 아니고 지금 대신방을 왔는데 교구 담당자로 오신 것이다 무릎 딱 꿇고 내놨다 벌써요 딱 보면 추구고 반사는 다른 거야 그걸 했다 안 했다를 이야기하는 게 그 중심이잖아 지금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이분과 이 집안이 추구고 왔는 거구나 그런데 제가 옛날에 부산에 가면 우리 계열 회사 제 회사의 계열 회사 중에 부산 운수라고 있었어요 말로 하자면 직장에 오픈 예배에 들어가가지고 쟤보 큰 회사거든요 해장실도 사장실도 있고 하는데 단임 목사님이 딱 왔는데요 자기가 자기 의자에 딱 이렇게 앉아있고 단임 목사님은 저 접는 의자에 앉아 예배인다 하더라고 내가 딱 보는 순간 그 장노임하고 이 장노임하고 다르네 5년 후에 문 닫았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래 했다 안 했다를 이야기하는 게 중심을 이야기한다니까 영책이 제게 모르는 거야 내가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힘들겠다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술집에 가면 제일 인기 있다니까 왜 그러냐면 술집에 가면 돈을 그 당시에 한 백만 원 가져가가지고 확 뿌린다네 아가씨 오빠 하고 온다네 무슨 장노가 그 짓을 하고 하자 이게 이 세계관이 맛이 간 거야 그런 소문이 날 정도면 안되었기에는 좋은 소문이 났는데 이분은 이상한 그런 소문이 났다니까 술집 아가씨가 좋아하는 오빠 영적 싸움 싸움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국기 18장 20절에서 22절 백성 성도를 올바른 길로 지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올바른 길로 지도라는 말은 가르친다 이 말도 있지만 양은요 앞에 양이 쭉 가면 뒤에 그냥 따라간다 하죠 테이트를 해봤다 하잖아요 죽는지도 모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자취를 앞서 남기는 거예요 제가 수용록에 또 간 있는데 보니까 가죠 대학 다니다가 군대 갔다 오니까 등록은 내가 먼저 했는데 정원주라는 분이 또 회장이 되어 있는 거야 또 간이 가네요 없었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거야 그게 뭐 하느냐 올인 해버려 그냥 돈이고 시간이고 모든 걸 올인 해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청년회 회장하는 사람은요 그냥 그게 발자취가 돼가지고 그냥 구리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살고 그냥 교회에다가 헌금 올인하고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그 당시에 천만 원이면 집 한 채 사거든요 회장하면은 700만에서 천만 원 빚져야 돼요 그만큼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희한한 거는 1년 회장을 하고 나면요 700만에서 천만 원 빚을 지는데 또 집은 사요 또 그리고 다 신학을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우연에 일치면 1년 2년인데요 그게 12년간 계속됐어요 그 이후에는 또 나는 잘 몰라요 회장이 그냥 그래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앞에 발자취를 그래 남겨버렸기 때문에 사람은요 벼랑 끝에 서면요 위기 가운데 서면요 길이 보입니다 대충 하면요 대충 교회에 선신한 사람은 대충 하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한번 당겨보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당길 돈이 없을 정도로 교회에 덮어야 돼요 뭔 말이냐입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돈 좀 민 사람이요 쌩쌩 내고 헌금하고 헌신 다 하면서도 딴 포켓 하나 있어요 라스베가스에 가서 당길 돈 5천불 1만 불은 챙겨놓고 있거든 그게 이제 망할 길이요 그런데 그냥 올인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자 정원주 목사님 보세요 지금도 계속 자기가 시작했던 사업장에서요 동생이 맡아가는데 다 크고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게 언제나 큰 소리죠 내가 속으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사업을 믿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큰 소리 쳐요 빵빵 쳐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면 늘 그래요 그때는 집사 때 주집사 잘 봐라 너도 봐야 되지만은 내가 걸어간 거 네가 알지 않냐 내 흉내를 낸 사람하고 흉내 낸 사람하고 진짜 따라간 사람 차이 알지 흉내 낸 사람 있어요 내가 누구 이름이라고 그 명은 안 하겠어요 그런데 자기 동기 꽉 차 있어요 안 풀려 안 풀려 여러분들이 하는 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요 직장생활 따지면 얼마나 왜 내가 힘을 안 들겠어요 출근 제일 먼저 하죠 퇴근 제일 늦게 하죠 교회 일 하죠 그런데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왜인 줄 압니까 내가 빠지면 청년들이 빠져야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지혜롭지를 못해요 청년의 수련회 가자면요 미리 초치고 앉아야 됩니다 나는 안 가고 바빠서 못 가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가지만은 내가 못 갈 일이 되면 아무 써도 안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막 최대한 노력하면 갈 수 있도록 그런데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딱 내가 수박하고 간식하고 딱 사과 접어서 딱 태워지고 출발할 적에 기도할 적에 와서 내가 지금 같이 못 갔으면 미안하다 그리고 그게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간혹 가다 그렇게 해 줘야지 이게 뭡니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렇게 안다니까 축복받는 방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하고 사업 열심히 하고 두 가지로 가지 마세요 하나가 딱 되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보고 강신자 되라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여러분이 벼랑 끝에 써버렸냐 홍의 앞에 딱 써버려야 되느냐 주일날 장로는 주일날 휴대폰 꺼버려 안 그러면 들고 오지 마 그러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안장로 자네 아니면 우리 회사 일을 못 해줘 난 자네만 믿어 해달라 아무도 못 빼앗아 갑니다 내가 전화 받고 글고 그래가 내오다 만들어놨다 안장로보다 더 로비 잘하고 날 빼앗아 가버려 없어 내가 지금 이론 이야기에요 난 그렇게 살았어요 한번 해보세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 말은 그렇게 살아라는 말이에요 중직자는 하나님을 체험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장로를 통해서 그 교회의 장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확살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민숙이 11장 16절에서 17절 백성의 짐을 쓰러져요 민숙이 13장 1절에서 16절에 가난한 정탐을 했잖아요 지역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역사령관이라니까요 올해는 제가 단임 되어 가지고 제 첫 번째 임직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는 뭐냐 반드시 지역장악을 해야 됩니다 장로는 정확하게 말하면 다락방과 지교회의 차이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중직자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장로가 있는 다락방은 지교회고 장로가 없는 다락방은 다락방이고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장로님이 그 지역에서 지교회의 역할에 중직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니까 메시지도 인도하고 기도회도 인도하고 그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테스트 해보세요 6개월 피텍 장도님도 테스트 해보세요 그리고 그냥 이론 말고 테스트 해보라니까 내 몸이 12통 가리가 나도 지교회에 가서 예배 인도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지교회를 했을 때 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잠깐 좀 쉬어가면서 했는데 내 사업이 어떻게 6개월 후에 결과 가지고요 나는 목사님 시킨대로 했는데 안 되더래 안 해도 돼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도 직장장을 해보고 사업에 온 사람이에요 됐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차장에 접해가지고 나는 목사님 시킨 데서 안 됩디다 내가 두 번 다시 그 사람이 이런 거명 안 합니다 되게 돼 있어요 영적 원리가 그렇다니까 누가 보면 10장 1절에서 20절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이게 뭡니까 한 나라 한 지역의 책임자다 지역을 책임질 사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구역 예배라든지 이런 지교회들을 장노인들이 서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가 센터가 돼서 건축도 해야 되겠지만 얼마나 크게 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메릴랜드에도 지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광수 장노님 댁에서도 하고 있지만 말하자면 파킹랏이나 이렇게 자유롭게 24시간 쓸 수 있는 공간이 미션홈이 되건 사무실이 되건 집이 되건 안 되냐면 우리가 작은 공간을 임대를 하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게 안 나오고 우리가 지금 돈도 없고 영견도 없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거 다 한 다음에 어디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빨리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야 된다 숨겨져 있다니까 그걸 여러분이 정은주 목사님이 찾아낸 게 아니라니까 중년들 데리고 코엑스 가서 캠프하고 막 움직이기도 하니까 옛날에 코엑스의 남머슨 남더구시라고 합니까 그분이 코엑스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게 크리스찬이거든요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이것보다 훨씬 넓은 교회당을 만들어놨다니까 코엑스 안에다가 누구든지 쓰라는데 쓸 사람이 없어 그거 우리 청년들이 가서 다 썼지 그걸 막 쓰다 보니까 그 옆에 강동제약이라고 있는데 강동제약 광장이 이것보다 더 커 그거 쓰라는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 찾아진다니까 우리는 그냥 그 밖에 몰라 여러분 저는 평신도로 있으면서 직장장을 하면서도 코엑스 가면 뭐 봤냐 내 업무를 배우기 때문에 이거 있잖아요 박람회 가서 보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찾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거 제가 지금 한 말이 교역자 때 한 거 있지만 이게 평신도 때 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 힘든데요 힘들 겁니다 안 하던 걸 하려니까 힘들잖아 저 같은 경우에는 쉬운 게 스무 살 때부터 해가 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하는 게 건질건질 하는 거지 하는 게 훨씬 쉬운 거야 그런데 이걸 안 하던 사람은 죽이 무슨 소리를 한다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어느 것이 쉽겠냐 이 말이에요 어느 것이 편안하겠냐 안수집사 안수집사는요 교회 안에 실제적인 문제들이 생긴다 그럴 때 이 문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래서 뭡니까 교회 안에 지금 히버리파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원금을 누가 더 많이 타가느냐 이것까지 막 시비 붙고 있거든요 그걸 누가 해결해야 돼요 담임이 해결하려면 해결이 될까요 담임이 헬라파를 틀까요 이브리파를 틀까요 우리 교회로 치면 내가 말 한마디 잘하면 말은 알아주면 눈치지만 원래 있는 목사님은 계층 멤버를 사랑하는 것 같다 조금 뭘 바라나면 눈치를 보면요 목사님은 교회가 좀 커지니까 그래서 좀 경륜이 있는 사람이 온 사람 그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눈빛이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그렇다니까 그게 내가 아무한테도 뭔가를 줄 수가 없어 나중에 오신 분들 우리 김근호 장례님이나 최정석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조금 눈을 조금 더 오래 두면은 목사님이 이제는 교회가 좀 커지니까 배가 불렀는지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구나 이런 눈빛이군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초대에 원래 있던 분한테 주면은 다른 분들의 눈빛이 아 저분은 굉장히 보수적이구나 이런 식이야 내가 지금 자세한 이야기 안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지만 바로 희한한 이야기가 내 귀에 다 들려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대통령도 없는 자리에서 하는데 그런 소리 하도 괜찮다 그리고 내가 문제 안 삼으면 문제 될 것이 없다 내가 들어도 못 들은 척 하고 있으면 끝나는 거지 그걸 이렇게 이렇게 끌고 가 이야기하면 부스러움 될 거다 내가 말 안 하는 거에요 근데 그분들이 또 무슨 악의를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에요 그냥 지역의 전도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빌리브가 일곱 집사를 세웠는데요 원래는 이 구제 문제를 안수집사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사도들은 뭡니까? 말승과 기도, 전도운동, 복음운동 전무하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사도행정 6장 보세요 요즘 제가 공동회의를 합니다 김건호 장노니, 서건숙 기사니, 근사니 앞으로 모든 당신들이 다 하세요 나는 오직 말승과 기도에만 하겠습니다 이러면 아멘은 하면서 속으로 힘들어 죽겠네 이메생활에 목상임이 전혀 물정 모른 소리 한다 할 거에요 눈빛이 근데 초대교회는 진심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도 조건은 마찬가지에요 더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러면서요 전도 문제 이분이 전도까지 해결해 볼 때 원래는 행정만 하고 사도들이 말승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는데요 전도를 했다는 말은 뭐에요? 말씀을 성취시켜버렸다는 거에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전도를 누가 했냐 평신도들이 다 했대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평신도들이 한 전도에요 사실 안수집사 안수집사가 이 맛을 보고 장로가 되어버리면 벌써 쫙 보이잖아요 이걸 안 보고 장로가 되어버리면 장로가 신분이 되어버린 거에요 계급이 되어버린 거에요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훈련과 양육을 훈련, 양육 그래서 앞으로 장로나 안수집사님이나 여러분들이 뭐 했느냐 원래 초대교회는 거에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후배 중직자 될 사람 랩런트 교육도 시키고요 왜냐하면 목사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사회 경험을 가지고 성취된 걸 이야기하십니다 성취된 거 내가 헌신한 거 해라가 아니고 보세요 제가 지금 이민생활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경상도 표현을 이래 하는데 정말로 한국에서 청년들을 자꾸 했다면 얼마나 독종이겠냐고 그래서 청년들이 단 한 명도 대학부도 정목상이면 올라가지고 못 살겠다 쫓아내라 바꾸라 막 했는데 나는 십몇 년 있어도 한마디로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없어요 내가 유능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봤어요 청년의 출신들이 제가 사는 모습을 봤다니까 같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알 말이 없는 거에요 안 하면서 하면은 시비를 걸 수 있는데 평신도 집사 때 간사 때 부장 때 같이 있으면서 보니까 저분은 그래 했기 때문에 한 이야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에요 여러분이 뭐냐 목사님이 뭔 이야기를 할 측에 그게 응답이 되고 성취된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와가 평신도가 목사님이 A 했는데 여러분이 또 B 이론을 끄집어 내버리면은 그게 같은 시간이잖아 헷갈려 버리거든요 근데 A라고 할 적에 A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메시지를 해줘야 되는 거에요 정은주 목사님이 강단에서 메시지를 뜯으면은 왜 필요하느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베트민스 박사도 있고 총신의 수숙 졸업 한 사람들이 거의 와가 있는데 그분은 그런 사람 데려가 사례를 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뭐가 안되냐 설교는 날고 기는데 강단의 단임 목사님이 메시지를 뜬지나면은 그 메시지를 성취시키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실력인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이론을 이야기한다는 거에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요 강단의 메시지가 내가 이걸 붙잡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해요 거기 아까 내가 예화했잖아요 그 웨드민트 박사는 왜 목사님의 설교가 조인기 목사님이 설교를 뺏겼느냐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뭘 보는 거야 설교를 뺏겼냐 말았냐가 중요한 게 나의 사명 당신의 사명은 이 청년에 그 이번 주일 메시지가 어떻게 성취되고 교회에 일어날 것인가 그게 당신과 내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관점이 다른 거에요 그분은 단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했냐 말했냐 준비를 철저히 했냐 말했냐 그게 기준인데 내 기준은 그게 아니고 강단에 떨어진 메시지를 어떻게 성취할 것이에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확실히 가져가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아 저분이 저래 말하구나 아마 주목사님은 저런 스타일이니까 따라가 줘야지 그래 해도 되는데요 인생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눈치 보고 하는 거 강요되어 가지고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오래 못 가거든요 내가 월해서 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내가 맞다고 여기고 내가 분별해 가는 거 아무도 못 말려요 아무도 못 말려 그게 쉽게 말해요 성령 감동받아 가는 거 누가 말할게요 그리고 시켜서 하는 거는 아무리 잘 나가도 힘들 때가 있는데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는 지치지도 않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는 지치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하는 거 한 지역 안에서 최고의 축복 받은 사람 정인이다 여러분이 어떤 지역에 딱 가면 아 봤다 나를 딱 갔다 똑같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를 약간 믿어지는데 저 인간을 보니까 안 믿어진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아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불신자는 어쩔 수 없어 불신자 보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가야지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교회를 가면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가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입장에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 입장에서 초신자 입장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보이는 것도 현실이요 그 부분을 우리가 가봐야죠 그런데 안수집사라든지 중직자가 된 사람이 말은 알아가지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그 지는 계속 지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시험 들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을 왜 끊어야 되느냐 나는 먹어도 돼요 연약한 새가족 때문에 제가 어제 가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나는 술 먹을 수 있는데 간이 안 좋아서 안 먹는다 그것도 제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먹는 분이 있는데 내가 그 분한테 시비 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간이 좋아서 안 먹는다 하는 거지 사실 안 먹는 거는 보금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나 솔직한 말로 이게 참 이상한 이야기지만 지구상에서 술 먹는 올림픽 하면 내가 1등 할 자신이 있어 지금도 앉아앉는 내하고 술 한번 개기 봐 아마 자네보다는 내가 열 배 쉴 거야 나를 이길 사람은 없어 나는 화장실에 어 하고 와서 쨍쨍한 정신에 하는데 나는 뺑 가지 아니라 뺑 가기 전에 가서 아 하고 와서 해 3일 앉아있어도 내가 안 취하고 먹을 수 있어요 보금 때문에 내가 지금 술 먹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분명히 있대요 단합방면들로 보면 특히 장로 나는 술을 확 끊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할 수도 있어요 절제 하세요 절제 하세요 길가에 가지고 이러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다 쳐다보고 초대계가 없을 일이에요 초대계 망신 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 망신 교회 망신 안 시켜야 돼요 그 정도 결단 딱 내려보죠 하나님 축복 딱 해버려요 하나님 축복 그리고 술을 접대해 가지고 사업 오다를 따낸다 나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안 해요 지금 이 단합방의 메시지가 복음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 안 서느냐 홍의 앞에 안 서요 술도 먹자 욕도 하자 같이 그냥 룸사랑에도 가보자 아가씨 집에도 가보자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니까 복음이야 해방 돼서 무슨 해방이 그런 해방이 있어요 그런데 써먹으려고 다라방 할 거면요 다라방 안 하는 게 좋아요 율법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런 기준은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면 디모던지어 3장 11절에 큰 축복 그래서 이게 안수집사다 이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이 직분을 딱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실감이 안 나잖아요 본인도 체험을 못했거든 나는 뭐 직분이 축복의 통로라 했는데 아무래도 맨날 힘만 들었다 가면 갈수록 불신앙이 쌓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정언 좀 오고 사장님 내가 그분하고 내하고 이게 이게 말로 하자면 이게 체질이 안 맞는 체질이야 중심은 같은데 기질이 다른 체질이야 그런데도요 보면 축복을 받는 이유가 있다 열심 체질이 아니라 직분에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자 권사 사실은 똑같은 건데 그래도 장로 안수집사 권사니까 조금 나누어서 합니다 권사는요 전체적인 영적 분위기 이게 특히 여성들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여러분이 건면하고 용기 주고 이러세요 교회에 진짜 영적인 분위기가 따뜻하고 온화하고 보금적이고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목사님을 위하여 장로님을 위하여 우리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자라고 아 권사님은 기도 잘 많이 하는 분이구나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하면 아마 김고나 장님도 그랬을 거예요 자라면서 권사님하고 우리 위해서 기도 잘 많이 하시는 분 늘 존경했잖아요 권사님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의 종을요 이 보호자 말 한마디라도 웃깁니다 단임 목사가요 호텔에 있는 커피샵에서 나왔는데요 섹시하고 같이 자고 나왔다 이랬는데 그게 소문이에요 소문 그래 나 버립니다 웃깁니다 그런 말 없는데도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면 짜릿한가 봐 또 내가 실제 들었다니까 목사님이 호텔에서 호텔에서 나온 게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왜 그 말을 하는데 내가 거기에다 한 다리만 그쳐주면은 자기 생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사는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돼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했냐 프로텍터를 할 생각을 해요 에이 교회는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데 그러시에 교회의 대표자인 단임 목사님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고 채우고 간다고 여러분이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이 이게 인간은 안 될 것이라면 바로 날려버립니다 병이 들든 먼 에이즈가 걸려버리든 주님이 알아서 다 날려버립니다 그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24시간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24시간 여러분이 이 말은요 여러분이 이것만 했는데도요 별거 아닌데도 여러분이 후대가 축복을 받고 인생이 축복을 받는다 봉사의 본이 되고 봉사의 본이 되고 결론 직분자의 마음가짐 직분자의 마음가짐 직분자의 마음가짐 직분자의 마음가짐 직분자의 마음가짐 이걸 읽지 마세요 직분자는요 구원의 간격이 널 있어요 교회의 일도 구원의 간격을 가지고 교사도 가르치려고 하는게 아니고 구원의 간격 학생들이 뭘 느끼느냐 구원의 간격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봉은진 권사가 지난번에 언제 한 번 간장하대요 주영교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뭘 봤다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게 아니고 제 별명이 두 번째입니다 별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 좋은 별명이 두 번째예요 왜냐? 설교를 하도 길게 하는데 두 번째부터는 계속 두 번째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세 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경석 목사가 전에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주목사님이 만났는데 뭔 말을 하기는 하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대요 근데 딱 하나 예수는 저렴이 있는 거구나 그거는 늦겠다 그 말을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대요 나는 의도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나는 이불로 왔다 갔다 해 이게 생각을 한 군데 메이드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뒤집어 말하고 그게 반어법이거든 반전시키고 저가 볼 때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대요 그런데 느낀 거 하나 아 예수는 저렴이 있는 거구나 예수는 저렇게 미쳐야 되는 거구나 나는 앞으로도 그래 나는 우리 성도인들의 뭐냐 예수 설명 잘하는 사람 말고 뭘 느껴야 되느냐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구나 그게 되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구원의 간격이 있어야 되고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영적 싸움을 할 때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자녀가 그렇고 남편이 그렇고 하니까 그것도 말도 되지만 뭘요 영적 직분 감당을 위해서 무슨 약이냐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이경원 전도사님이 교회 전도사 직분 감당 못하도록 남편을 이용할 수도 있고 자녀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거를 빨리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이걸 모르면 맨날 디모데우스 생활에 얽매여 버립니다 생활에 문제 터지 버리면요 용서하세요 우리 형제들이요 10년만에 시골에서 쫙 왔는데 내가 교회 가버렸어요 주일인데 새벽부터 하루종일 콧반데이를 안 먹어요 처음에는 시험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어련히 그런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택하냐 주일날 안 오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요일밖에 없디다 결혼식 할 때마다 꼭 주일날 하면서 옛날 알죠 시족사회 알죠 시골에 시족사회에 그 일가 친척에 결혼식인데 안 갔다 나는 빨갱이 되는 거예요 호적 파버려요 근데요 안 갔거든요 욕 디바이 하드피타 나중에는 다 결혼식 토요일을 다 바꿨다 무슨 약이냐 직분에다가 이도식이 연애할 때요 이도식이가 추석 명절에 엄마 아버지 만나러 못 가세요 순장님 추석에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 전에 갔다 오세요 아니면 일주일 후에 가세요 예배 들으세요 이도식이 처녀 시절부터 청년회 할 때 한 번도 추석 당일날 시골 간 적 없어요 꼭 가야되면 전주에 갔다 내가 그래요 전주에 가면 교통도 안 막히는데 훨씬 좋을텐데요 예배는 참석하세요 주일날은 빠지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 살았어요 그렇게도 시켰고 나도 그렇게 배웠고 그래도 가족들하고 원수 안 됐어요 자 이 두 가지 다 하려니까 돈도 안 주고 그것도 안 하려니까 뭐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돈 주고 오면 돼요 가서요 내 동생이 10만원 주면 나는 20만원 주고 오면 다행히 안 가도 엄마 아버지 이빙일이 지시져 있어요 그건 이용해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중심을 알아요 엄마 아빠 형님 형수님 내 중심이 이렇습니다 정말 살아라 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눈 어떤 상황과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내일 당장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다면 이쪽 방향으로 자꾸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원합니다 저는 저는 앞으로 건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막 닦달해 가지고 빛내 가면서 나는 건축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도록 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을 가져야 된다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과 그래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있다 그리스도 안으로 은약 속으로 문제 올수록 깊게 들어가세요 어려움이 올수록 깊게 들어가세요 이게 우리 다라빵 너무 좋아요 복음인데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해 주니까 너무 좋은데 오늘 했잖아요 그래도 너희가 부러지지야된다 그냥 부러지는 게 아니고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래도 너희는 내가 약속한 것을 붙잡고 부러지지면 약속 핸드로 이루어 달라고 부러지지면 우리는 응답하겠다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다니까 부러지지세요 내가 보니까 안식한 집사 기도 안해 언제? 옛날만큼 안해 그지? 옛날만큼 안해 율법시대만큼 안해 그냥 다라빵에 와가지고 내가 지금 복음을 누리는 거지 기도 안 하는 걸 누리니 내가 잘 모르겠어 옛날보다 더 많이 해야 돼요 다라빵 안 할 때부터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건강도 회복되어지고요 축복도 회복되고 지금 안 집사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야기하는 거에요 나도 그렇다니까 보면 기도 안 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좀 큰 그릇이 되세요 포용력 그래서 중직자는요 절대로 교회에서 목소리 크게 싸우면 안 돼요 화내고 제 말은 화를 내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길을 가란 말이에요 왜 화를 내겠습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는요 좀 여유를 가지고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 말은 가만히 있어라는 말하고 또 달라요 풀어줘야 돼요 다 보고 있다가 지금 왜 저럴까? 이렇게 할 때 만났어요 정은주 목사님은 평신도 때 뭘 잘 아셨느냐 하면은 장노님과 목사님 사이에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또 갈등이 있을 거에요 사람이라고 있다고 예측이 되잖아 이분과 이분의 기질이 이렇고 늘 그거를 무마시키고 없애주고 안 생기게 하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 돼버리니까요 온 교회가 그냥 하나가 쫙 되는 거예요 요런 축복이 누리죠 우리 교회도 보세요 처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조금만 할지 안식한 피텍 장노님이 와서 거의 매주 바베큐 파티 했을 거예요 요즘은 잘 안 해 매주 했어 거의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주님 오신 날까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자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바베큐 한다고 메시지 안 듣는 거 그거는 이게 발자취를 남기면 안 돼 그래 하려면 돈 많이 버려 바베큐 끓지 말고 앉아 내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해라니까 내일 당장 돈 들어가 바베큐를 해라 말하고 주여 안 되겠습니다 나는 돈 버려 가지고 전부 캐드링을 시키겠으니까 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왜 그 기도를 안 해 내가 지금 내가 요리 만드는 그걸 엔조이 하는 거야 보금을 엔조이 하는 거야 내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는 것 안 진상에 뭐라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이제는 나도 나이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교회는 피스의 역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천명 소명 사명이고 그렇다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난 캐드링 하겠습니다 캐드링 시키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사업을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 그런 포인트를 빨리빨리 찾아 나가라 내가 지금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안 진상에 비키면 안 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옥상이면 투과하면 내보고 시비건대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내가 말투가 그래서 그렇지 시비거래 가지고 내한테 이익될 게 뭐 있어 이민사에 비쳐 가지고 안 나와 버리면 내면 소린데 내가 그런 수준은 아니야 벌써 내가 계산이 빠른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왜 그래 뭐라 할 거냐 뭐라 하는 수준이 아니고 달라 하자면 그걸 빨리 그 포인트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야 돼요 상황을 업그레이드를 빠리빨리 팍피시켜 나가야되지 교회가 계속 부엉되는데 완전 장노님이 되는데 안 장노님이 그걸 안 해버린다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 지속 해야 되거든 지속 하려면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야되지 하는 방식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계속 거방법을 해 버리면 이거 뭐 전부 안시원 장노님이 닮아 가지고 전부 바베큐 굶고 앉아 가지고 예배 시간이 안 갖 버리면 어찌 되겠냐 말이야 하는 거는 미치는 거야 필요하니까 하니까 욕도 못하고 하는 거 보니까 미운 게 아니고 저래 가다가 나중에 지 스스로 후회할 일이 생기면 어떡해 걱정도 되고 그러지 말고요 업그레이드 버전을 빨리 찾아내야 그래서 기도해요 안장노님은 바베큐 같은 거 먹여가지고 식주인 역할을 하는 거를 천명 소명 사명으로 주었으니까 감당해 대신 앞으로는 직접 하지 말고 더 맛있는 데를 찾아가 열심히 맛있는 데를 찾아가 캐드링을 지킬 정도로 하나님 경제 축복을 주셔요 그래 응답하도록 그래요 그래 버리면 교회 흐름이 랩런트부터 싹 바뀝니다 이런 역사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꾼을 세우고 중직자로 세운 하나님의 소원을 장노를 향한 소원 안수집사를 향한 소원 권사를 향한 소원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전도운동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더구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체험하고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